제가 이 전쟁을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책을 쓴 이유는 이 아픔에서 너무 회복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왜 여기서 여자들이 등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삶을 예수들이 전부 남자들이 섞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남자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극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해 참석하자마자 총을 쏘고 죽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남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의식에를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들은 이 문화의 바깥에 있습니다. 여자들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상처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치와의 극악한 전쟁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이 생존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여자들을 주목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라마를 죽여야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만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누군가, 무엇인가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사람과의 목숨을 조금씩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외워야 되죠. 그래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현재들이 평가에 그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화를 위해 생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문화를 위해 그들은 이 문화의 목숨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목숨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는 이 문화의 목숨을 지켜보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쟁에 대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전쟁의 모든 미사용구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은 곧 살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자분과 전쟁에 대한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이 책을 정말 싸우게 도와라고 열심히 하게 되었죠. 지금 그 첫 번째 여자분은 전쟁에서 간호사로 생산했을 때 그 여자분이 했던 것은 이 전쟁을 빌면서 죽은 사람들의 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없으면 다 그냥 갖다가 실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여자 전쟁이 말하셨죠. 이런 여자분은 봐라, 그 옆에는 많아지는 молод이, 예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음원에서 경화가 있는 국민을 빌면 됐να?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일을 빌면서 흔해서 나이다로 적 пот이기도 frame의 서비스에 sabes,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생긴 젊은 러시아군인, 독일군인들도 누워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도 안타깝고, 독일 군인도 가슴이 안타깝고. 바로 이런 여성들의 시각은 당시 시대가 가르치는 것, 그 위에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번째 책을 전쟁은 여자여구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쓴 동기가 바로 그런 동기입니다. 두번째 책을 바꿔볼까요? 학부생 2학년 진지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참혹한 시대에서 저는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으로서 제가 지향해야 하는 것과 저희 남성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과 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알베드 슈웍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그 유리에 있어서는 삶에 대한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생명에 대한 격을감이 있습니다. 그ом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의 그의 고등학생이 이를 revealed, 그리고 그 나라의 지민이 이러면서, 그 나라에서 당신이 여는 자요으로는 단첨을 잊고, 그 말에게는 외국사는 자신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임대인들이 죽여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는 내의 필러소피아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 없다고 해서 꽃을 꺾는 일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대 인디언들이 그랬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축을 하지만 그 짐승에게 용서를 구하고 죽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저의 철학에 근저하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휴머니즘에 입각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머니즘에 근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책을 읽고 읽어볼게요. 저는 체르노비의 목소리라는 소설을 썼었는데, 10년 동안 체르노비를 다니면서 신청했고, 얼마 전에 체르노비를 다녀왔었죠, 그때 느낀 인상은, 이제 기술이 인류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인간의 윤리나 어떤 도덕들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사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사회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 아탄소년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을, 다른 기술을, 다른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시작합니다. 물론 전 세계는 어쩌면 갑자기 멈추게 할 수는 없고, 모든 독재자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일례로 무장한 사람으로 펼 맞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의견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든 변화는 나부터,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 의견을 죽여야 합니다. 이 의견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해야 합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이 논쟁은, 이 논쟁은, 이 논쟁은 그 어떤 영웅도 없습니다. 정말 저열한 전쟁만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 논쟁은, 이 논쟁이 다른 논쟁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시체들을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토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토피스로 시작됩니다. 제 답변이 얼마나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우토피아는 아름다운 곳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우토피아라는 것은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어떤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슬에 의한 우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야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참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참여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참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참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참여하지 마십시오. 언론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자 또 잠시 시간을 내서 다른 학생을 가르쳐고 있는 교수입니다. 언론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자 또 잠시 시간을 내서 다른 학생을 가르쳐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는 이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맨 처음에 질문을 했었던 학생도 제 수업에서, 따라하자면 언론학과 수업에서 선생님은 책들을 제가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원래 전체는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 그런 책 업적 관심도 그랬지만, 사실은 선생님의 전체 업적이 언론학에 대해서 주고 있는 학생이 지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책을 세 권 밖에 읽지 않았지만, 세 권을 관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글재미, 작가, 언론인의 그런 어떤 독목이 채현된 바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목소리를 왜곡하지 않고, 약자에게도 전달하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무관한 사람들, 혹은 그 일에 사실상 책임자였지만, 사실은 그 일을 들으려 하지 않는 권력자에게 그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런 어떤 작가 즉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선생님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감동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인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저는 그중에 많은 얘기를 좋아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 한번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러시아의 여자들이 그보다 더 괴롭고 못나고 불행하고 심지어 나쁜 사람에게 선생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그런 부류의 여자들 여기서 그런 부류의 여자들은 불행한 여자들을 뜻합니다. 그런 부류의 여자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대부분 불행한 운영을 차려왔던 자존감이 높지 못한 여자들이었는데요. 외로운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편리한 사람이 되고 누구의 보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 그 얘기만 하셨던 직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지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작가들, 글자인들 혹은 제대로 된 언론인들의 운명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외롭고 괴롭고 스스로가 비참하지만 더 비참한 사람의 어떤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작가로서 글생이로서 글을 쓸 때 혹시 괴로움은 없었습니까? 혹시 자기가 쓰는 글이 남에게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글을 쓰면서 스스로 괴로움은 없었습니까? 이런 점을 다른 작가와 다른 언론인들에게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격려의 말, 혹은 위로의 말, 혹은 해줄 수 있는 어떤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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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떤 언어로의 차이를 느끼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6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전장에 총을 뚫고서 80kg이 넘는 거구의 군인들을 얻고 다닐 수는 없겠죠. 만약 약하다면 이런 사람들을 과연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 갔었을 때 어떤 큰 질문 아니었지만 전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투였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작은 사람들을 저의 주인공으로 했었냐면 우리 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퍼스런트를 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인간이 아닌 초인간 같은 사람들을 주로 다루기도 했죠.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 제 부모님, 다른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아버지는 1919년에 전장에 나가실 수 없었고 또 할머니, 어머니 같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작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에 흥락해 줘도 했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러 다니기 시작한 것이 저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저의 글씨는 저의 글씨입니다. 저의 글씨는 어떤 정보의 형태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든 어떤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은 굳이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인간이 정말 인간이 얼마나 되는가 라는 그런 것에 관련된 정보가 있었죠. 저는 저는 어떤 끔찍한 정보만을 수집하러 다니는 것 같든 아닙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제압적이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폭발 사고가 뭔가를 폭발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살인을 하고 또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표면적 어떤 밑에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의 힘을 찾아내는가입니다. 저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은 목표는 사람의 영웅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제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꼭 성まあ 여러분의 장면입니다. 젊은 언론가들에게,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 때에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을 인경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책 외에도 철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어떤 예술이나 회화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을 모아서 하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것도 당신이 든지, 당신이 기쁨에 대해 위로를 하자, 그 일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지요. 그와 함께 우리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글씨를, 책이 너무 좋은데, 티베이빙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관없는 시간을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생각해 자신을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진정한 언론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삶에 있는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그런 평범성에서 탈출하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신문이나 책이나 TV나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책들에서 다루는 것들을 우리 영어는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봐서. 그래서 어떤 먼저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되는 것은 책을 여러분이 처음 권을 읽는다 한들, 대학교를 졸업하신다 한들, 굉장히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상에 별로 쓸데없는 그런 평범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탈출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못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내가 그 파일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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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종교를 없애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없애야 된다는 것을 누군가를 내가 있다고 해서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과 늘 싸우자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아직은 어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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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하다면 선생님이 Narayへ는 한테 och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barn의 눈을 꾸민 POX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이의 어린이의 어린이 교육을 violated다. 제 것에서는 어린이의 어린이들에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어린이들은 어린이의 어린이의 어린이들에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보지 않습니까? 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딱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뭘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야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각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할인 옥상에서 인상으로는 나에게 바보충의 간교사를 존경하다고 하는데 는 그 father의 공원iks 가족이 안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게 우리의哥ard꺼는 이 상ائ의 신앙에 어떤 사람을 가본다고 해서 이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한 마련을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손상두리자 하셨고요. 할머니는 몰래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종교의 열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꽃을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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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를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글씨를 저에게 анеastic이 있습니다. 律 open 저는 교회를 대 classe 아직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종교만큼 인류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회이든지 개인든지 자신을 뿌리에 박혀서 서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종교만의 신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что такое религия? Вы знаете, это как бы не в малых человеческих силах на эти вопросы ответить. 종교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거기에 대한 답을 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Я помню, когда писала книгу о Чернобыле и много ездила по земле, которые люд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оставить и ехать, она зараженная религенуклидами. 제가 Чернобыле 봤을 때 이미 그 방사능이 오염이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들로 지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И я была потрясена, как быстро природа забывает человека. 그런데 얼마나 자연히 큰 사람을 잊어버렸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Через 10 лет лет ездишь, а из здания школы выбегает стадо каванов. То есть, и они уже смотрят на тебя и не боятся, да? И вокруг какие-то косули. То есть, весь мир, и ты уже, ну, как бы для них никто. Ты уже не тот хозяину жизни, которым ты всегда вообразил. Так что, трудно нам людям судить о том где мы и что с нами. Мы что-то какую-то часть, чего-то поняли, но вокруг огромная материя не постигнул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конкретно, то когда я приходила к людям, и мы говорили, например, о войне. Мы говорили не только о войне, а о жизни. И мы говорили, что люди о войне. А в войне, о деревне, о земле. То есть, я хотела посмотреть, что люди хотели дать не только из истории, но и из космоса.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을 물어보실 때 내가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나루나 그 사람이 그때 기억하고 있는 세나 그 어떤 우주의 일부로서 하나를 기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야를 넓게 하고서 그 문제를 봐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일을 한다면 정말 지원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가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어떤 노력을 안 두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작가님한테 본인만의 화두가 있듯이 저도 저만의 글로 쓰고 싶은 화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할아버지 아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사소한 상처들과 극복 이런 거에 대해서 저만의 화두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이야기로 쓰는 거에 도전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작가님에게 자신의 화두를 글로 쓸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게 무엇인지 그걸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한테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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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옥슈터 저는 제가 동일한 상황에 만약에 놓인다면 아마도 저는 보직때문이라던가 혹은 제가 속한 2년 동안에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비슷한 상황에 안 처할 것 같지만 만약에 처한다면 저도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상황에 대해서 바꾸다 혹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심리상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가님께서 책에 쓰신 사람들을 볼 때에도 아마 저같은 사람들이었을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혹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뇌이 죽음을 러시아 여성들이 실제 스카이퍼도 하고, 탱크도 몰고, 장가차도 몰고 파일럿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셨을 때, 만약에 독일사람이 너의 자녀를 불에 태우고, 네 어머니를 산채로 불태워 죽인다면, 너는 죽일 수 있다고, 그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할까요? 제가 말할까요? 제가 말할까요? 제가 말할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죠? 그럼 가셔도 될까요? 제가 말할까요? 저는 지금 인터넷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러시아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런 위험이, 이런 위험이, 이런 위험이,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생각이 형상화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행복했었습니다. 산이 아주 멋있고 자연이 매우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경 가운데 탱크가 지나가고 낙타 위에는 무기들이 주렁주렁 내다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이러한 시험의 기간이 어려운 기간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해야 되고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어디에서 오십시오? 저는 그냥 서울대학교 외부에서 방문자, 강선자고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진솔하고 소중한 증언들을 알려주신 데 대해서 경기를 감상합니다. 비교를 해서 대한민국 여성 강유아 씨라는 분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 생생한 증언이 아닌 남의 글이나 사료들을 인용을 할 때 본질이 흐려지고 역사가 왜곡이 된다. 그래서 한국의 근로 정신대, 즉 일본군 위안부 중에는 자의에 의해서 기꺼이 위안부도 위안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공군을 사고 있습니다. 신민지 지배국인 일본인들이 그들을 시작해서 그들이 만든 자료로 서술해 놓은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한문의 자료라는 명구를 주면서 아직까지도 그녀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하시면 질문을 먼저 넘어갑시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전쟁, 반여성성의 도구와 이런 것을 지향하는 전세계 여성운동의 상징으로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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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본의 종교회의ч Ohio 책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니아의 사라이브 전쟁이 있었을 때, 세르비아인들이 여성들을 놀이로 끌고 갔었습니다. 여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인의 아이를 낳고 보스니아인의 아이를 낳고 이런 논리에서 그 여성들을 끌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 일을 당했던 여성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아직 그 누구도 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여성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들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성들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듣던 것처럼 바닥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들은 여성들이신가요? 지금 손 드시는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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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터뷰를 할 때 주 관찰자의 역할을 하시는지 아니면 작가님도 같이 참여하는 대화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아주 그렇게 예의적인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의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라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가들은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드려드리면 저희 별라북스 작가들이 그 2차 대전 중에 레닝그라드 봉쇄에 관련된 그 글을 몇 번 쓰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지금 그때 당시에 배구품 때문에 백만 명 이상의 남성은 이 뒤에 실수는 겸고다가 산 Santa Nixa Harry clothesKong 그리고 ici 줄로 지금 내고 있는 만큼의 백만 명 이상이 ans. owned adjustment에 사 sudden 그 사람들의 책을 묻고 백만명 이상이 죽었었는데요, 2차 대전 중에 레인드라트가 봉쇄되었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소년이 일기를 썼는데요. 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오늘은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제 나는 혼자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말하자면, 공동주택이라고 말하자면, 방 다섯 개절이 큰 아파트에 방 하나에 한 가구들이 사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아, 그니까 주방은 다같이 씁니다. 이 땅을 쥐옷, 랴담쎄,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죽이며, 이 사람을 죽이며, 이 사람을 죽이며, 이 사람을 죽이며, 항상 저녁이 맵고, 밥을 먹은 것 같다는 걸, 그런데 이제 다들 배고파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옆에 사는 어떤 여자가 늘 그 남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고기 냄새를 막 풍기면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이 물을 줄이게 적습니다. 아 오늘도 그 커틸레트 반쪽 먹지도 않고 그냥 남겨놨네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내가 저 안 먹고 남긴 커틸레트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아줌마 되게 무서운데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일기에 담겨있죠. 그 일기는 곧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그 어떤 커틸레트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만해원의 작가들은 그들에게 보면 세계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는 글라보수 작가들이 어떻게 코멘티를 시작할 수 있느냐고 그것이 너무 그러니 예상입니다. 그 책을 쓰는 글라보수 작가들이 어떻게 코멘티를夫티르게 해놓냐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러시아 문화인가, 얼마나 이 가정교육을 잘 내놓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게는 어떤 법이 하나 생겼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남겨놓지 않자? 그 사이에게는 이 건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큰 교회를 지었으면, 이것을 내가 지었다고 돌아다니면서 외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옆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먼저해보고 다시 의문이loc삭니다. 말은 아니죠, 다음날이 없던 정체사가 있지 않습니다. 이사람, 이사람, 이사람이 나와서 책이 하나 나오면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십자가 많이 찍고 식사에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이면, 이 문자를 통한 정체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가만이 이것을 다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세 번 만나고 같은 사람을 네 번 만났는데 책에는 실제 반 페이지나 홈페이지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심보니안에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있으나 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심보니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는 너무 미워하는 눈초리를 못해 주신 것 같은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손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비중 교수님 수업에서 잠깐 책을 소개받아서 이 자리를 하게 된 언론정보학과 대학원생이고요. 지금 두 가지 정도 짧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락부 영상에 관한 노하우예요. 말씀하시기에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도 주로 듣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위해서는 사실 뱅담을 하는 사람과의 락부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북한부터 주민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하는 과정에서 그 락부 영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혹시 작가님만에 기자도 동영상 하시고 어떤 분은 다섯 번까지 만났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람에게 신뢰를 해줘서 저 사람에게 나의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런 동영상에 대해서 뭐하고 혹시 공격을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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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장이 tanes in-home news 호 Conservatives map 저 사람에 만나서 아무도 soient 저는 이제 남편이 우리 집을 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본 말씀 많이 듣게 된 점은 상대적으로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되어야 하는데 Anybody에 좀 주시가agan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드리기 때문에, 당신이 오후 50대가 있었던 것에 esas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중으로 만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출을 드리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원인이 전혀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결혼식을 하셨대요, 결혼 전쟁 때. 그래서 그럼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입고 구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완전한 질문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표 중의 하나는 사람들 머리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형식들 있잖아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세대된 것들을 깊게 해보시고, 정말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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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책을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이렇게 적어 줘야지. 왜 이렇게 그냥 그 얘기를 다 줘야 하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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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학 공부하고 있는 강간석입니다. 한국 처음 오신거죠? 한국 처음 오신거죠? 한국 처음 오신거죠? 한국 처음 오신거죠? 중국, 일본, 베트남은 여러 차례 갔었지만 한국은 처음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되게 비슷한게 많거든요. 통역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시게 뭐가 비슷해요? 왜냐면, 1948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48년도에 빨치산 운동이 새로 시작됐거든요. 빨치산. 책에 보면 빨치산 얘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책에. 그래서 태어나신 해 5월이 저희 빨치산 운동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비슷하구나. 5월이라는 느낌과 1948년이라는 그 폐가 비슷한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빨치산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데 특히 지리산에서 살아계신 분들 유일하게 두 분이 살아계신데 그 두 분이 여자에요. 그래서 그 전쟁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책을 보면서 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겪으셨던 그 역사가 한국의 역사와 그렇게 참 비슷하구나. 그 작가님과 공통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불편함에 관한 얘기인데요. 불편함. 학교에서 저희가 시험 캠퍼스 이전 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그 캠퍼스 이전 문제 때문에 이제 기업학원자 몰려서 참 멀어 문제거든요. 근데 학교 공부를 점거하고 한 달 가까이 단식하던 한 저희 학생회장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회장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처음 나와서 연설하셨던 그분께서 그 학생 포함해서 재정하시겠다고 협박하셔서 형사가 받았다고 협박하셔서 지금 이제 퇴거를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희나라에 참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 계신데 조세희라고. 들으셔? 조세희. 벤창이가 수월이 작은 작가분이신데 그분 말씀처럼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섭게 쫄리거든요. 왜냐면 이후에 학교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니면 뭐 여기서의 그 분위기에서 제가 좀 약간 좀 긴장도 되고 그런데 저 생각에서의 악이란 건 이 불편함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불편함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모르는 그 무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 말고 간단하게 악이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시기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책의 마지막 문장을 쓰실 때 어떤 마음은 마지막 문장을 쓰셨는지 책의 마지막 문장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다. 세 번째 이제 뭐 이룰 걸 많이 이루셨는데 노벨로락성도 하시고 또 세계 여러 나라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연세가 나이가 올해로 한국 나이는 70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비싱은 힘드신 건 어떤 것인가요? 아니요. 내가 조금 더 나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려움이 뭐냐고 좀 지겹네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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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혼자가 돼서 제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책상에 좀 앉아 있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일정을 소화해내고 이러는 것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정말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모르는 걸 그 사람한테 뵙는 겁니다. 물론 너로서는 그렇게 잘 안하고 싶어요. 내가 공식 일정을 소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는 свобод하고, 너는 안가가고, 너는 더 좋지 않습니다. 너는 더 좋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보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도 국왕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하는 것들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앉아서 이러는 시간이죠.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것 시작하기 전까지 뭔가 공허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시간을 다시 바꿔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악의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죠? 도스텝스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성과 악의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 성과 악을 섞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악이 없는데 내일 이것이 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쟁취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슬로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질문하신 학생분들도 어떤 학교 문제를 이야기 하셨을 때 또 자신의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리에서, 제 길이 없는 곳에서 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때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고 있는 곳은, 그 길을 사는 곳에 쓰여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이전에 살고 있는, 그, 15시 근처에 이제 큰 길을 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내려면 그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끝까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으로 인해서 길이 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처음에 목욕을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직성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에 그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나쁘게 행해졌습니다. 집을 이 사람이 살던 지 밤에 불을 태워서 이 사람의 아파트를 그냥 이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안좋아보셨죠. 그래서 성과학이 무엇인가. 정말 이 사람의 집을 통과해야 되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인가. 이런 상황들이 있는 세상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때부터 약간 현명가족의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참 불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생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인생을 보는 태도가. 아마 제가 인생이 피곤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과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하나 양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 오늘 토론이 20가지로 예정되어 있고요.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선생님께 맨 처음에 이 토론회를 부탁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제가 어떻게 잘 오시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노무락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손님을 더구나 만나고 싶어합니다. 학생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좀 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안 오시겠다고 하셨다가 오케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시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노무락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무도 전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학생에게 노무락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한두 분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대정문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노무락과 석사과 동생 정태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노무락을 받으실 때도 소설의 형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소설의 개념과 되게 다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작가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새로운 형식이라는 게 소설이나 예술에서 새로운 형식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는 것인가 되게 너무 큰 질문이긴 하지만 작가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소설을 구성하는 게 되게 다양하지만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구성 요소가 그 가운데 새로운 형식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난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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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